몸이 넓어져 너무 탔나? 영국아 그 트로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? 지금 거의 스타일링 완성되는데? 우리 만의 수 너는 악자짜 거울에다 짓거려봐 해줘 감사합니다 나 그쪽으로 가려고 뭐야 이 꽃끼지는? 짓거려봐 거울에다 짓거려봐 진짜 이제 거울에서 짓거려봤네 고렌더로 딱 이거 아닌가? 초등학교 때 애들 다 이러고 다녔는데 난 염색을 서로와서 처음 해봤는데 고 고ہ 고렐 다